코드톤 코드톤이란 무엇이며 코드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차례차례로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코드톤 우리가 보는 C 메이저 세븐이다 했을 때 루트 C 그 다음에 3도인 E 장삼도죠 그 다음에 완전 5도 G 그 다음에 7도 장칠도 B까지 여러분들이 이 코드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연습을 해야 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죠 C 메이저 세븐을 가지고 연습할 때는 루트 C E G B 대부분 코드톤 연습하라 그러면 한옥타우만 연습하게 되는데요 베이스에서는 그래도 4연 베이스 기준으로 조금만 넓게 생각할 수 있어요. 예를 들면 C, E, G, B지만 위쪽에서도 E, G가 있죠 루트 C를 앉힌 상태에서 3도, E, G, B 그 다음에 또 C가 나오는거죠 그러니까 C 이렇게 해서 똑같은 순서가 되는거에요 이런 조합을 가지고 연습을 할 수가 있는거에요 IST 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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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B 한글자막 by 한효정